6. 디테일 10. 부터 10. 핸드폰 10. 핸드폰 10. 핸드폰 10. 핸드폰 10. 핸드폰 15. 핸드폰 13. 핸드폰 16. 핸드폰 30. 핸드폰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30. 핸드폰 자 준비하고 자 30. 핸드폰 톰 클렌스 레인보우 6 30. 핸드폰 30. 핸드폰 26번째 영상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고로 지금 스카이프에서는요. 오랜만에 스카이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연씨, 알파포스 스카이프 어쩔쩔쩔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와트님 있습니다. S가 뭐냐 라는 뜻이죠? 네, 알파포스. 아? 아, 말하구나.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윈도연씨입니다. 저 목소리로 나는 나비다를 부르는 분이십니다. 한 번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나비제. 나는 나. 아름다운. 예, 윈도연씨의 아들. 윈도연씨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저 팀에 로딩들은 또 컴이 많다고요. 지는? 에휴, SC도 안쓰면서? 아, 저 SC도 있거든요. 아, 저 SC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뭐예요? 게임이 하르리스켓에 깔려있는데. 아, 제가 컴 좋아요. 에휴. 아, 인성. 아, 뭐래? 당직거. 여, 여깄다. 1층 회의실. 여기 여기. 아, 저기 침실, 침실, 침실. 침실. 잠깐만, 상정질 랩 몇이지? 24. 102. 아. 아, 93. 맘 안들어. 아, 133. 어, 뭐야. 68. 아, 다 높은 것. 다 높은데. 큰일 난데. 위에 막았어요. 자, 여기서 델타님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잠수야, 델타. 델타님 잠수인거 같은데. 잠수있는데. 아, 델타. 잠수네. 아, 잠깐만. 나 권총 잘 먹겠다. 아. 아싸. 잠만보가 만만하게 아닙니다. 아. 아. 야, 일로와. 어, 뭐야. 에잉? 앞에, 앞에, 앞에. 아, 계단, 계단, 계단. 메딕, 계단. 야, 저기 있다. 나와, 나와. 왜 난 못 봤지, 얘를? 델타님 서포트 해드려야겠다. 뭐랜가? 뭐야. 메딕, 계단이 있어요. 오지마요, 저기. 계단이요? 아무도 없는데 계단이. 마지막으로. 아아. 아, 미디틸이 뭐하십니까? 그거 안 알지 못해요? 하아. 아, 뭐해요? 솔직히, 뭐해? 안 됐다고. 돼요, 왜 안 돼? 그거 안, 어, 뭐야. 어, 뭐야. 아아. 왼쪽, 왼쪽, 왼쪽. 여기? 아니야, 그만. 이거 오른쪽. 저요? 밀리테리. 뒤로 올 것 같은데? 뒤에 봐요, 뒤에. 그리고, 아까 님이 옮기러 가요, 옮기러. 아, 아니네. 미안해요. 아니, 저 뭐야? 아, 저 구멍이 있구나. 오! 아파, 아파. 아빠? 아파. 아, 아파. 뭐해? 아, 뭐, 패드립이. 됐다, 뭐해? 아아. 이거 약간 그 버그 있어요. 저 연방창 쓰면은 저기에 병 넘어서까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인보우는, 예, 망 게임입니다. 아, 레인보우 욕하지마다. 레인보우는 개이에요. 그 계단, 그 계단. 조심해요, 델타. 아까 저 거기 죽었어요. 거기요. 거봐. 역시 델타. 잠깐만 있어봐. 카메라... 아, 뭐 보지? 아까 3층 있던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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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아까... 밀리테일 3... 오케이. 장전하지? 네, 그쪽, 그쪽 어둠. 거기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왼쪽에... 그 코너를 도는 순간, 그 벽이 있거든요. 그 벽에 구멍 나있어요. 그럼 거기로 한번 조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어디다 런져? 뭐해? 왜 티벡이냐? 오, 나는 어둠 속을. 아, 그, 거기, 거기, D. 그, 그 구멍, 그 구멍. 아니, 아니, 그... 그, 그, 거기, 거기.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 구멍. 거기서 죽었어요. 이, 아직 있나? 봐봐요. 없네? 없네요. 어디렀지? 예? 조심해요. 빨리해요, 종료. 뭐해? 오. 오오오. 하지만, 안 보이죠? 예. 아, 빨리 움직여! 저, 불안해. 50초 남았어요, 50초. 아, 여기, 님, 여기. 뒤에, 뒤에. 그 뭐 있던데? 점령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아닌가? 아마 거기있을걸? 뭐해? 아 뭐 오는데? 거기있다! 나이스아아아아아 오오 스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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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델타지? 아유 스와트에서 얼마나 트롤질 했으면은 스와트에서 델타로 갔겠어? 아 난 스와트가 더 좋은데? 스와트 뭐하지? 펄스할까? 난 펄스를 하겠다 아! 아니 펄스할렸데 저 인성가라 펄스하세요 펄스하세요 예 내가 이대를 노렸어 이봐 저기 윤도현씨 마이크 작아요 그리고 그는 사망하였다고 한다 안죽었는데 마이크 작은데? 마이크가 죽었네? 그래요 아 이거 만삼천원짜리 사가지고 아 그 냄새나나 마이크 아 아 그럼 이미 사줘요 아 그럼 당시에 타이테니스 사주던가 먼저 미쳤어요 지금 아 백사십만 원이 어디있어요 헤헤헤헤헤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아니 그분을 못다 생겼어 아니 그분을 못다 생겼어 자 가 너 나랑 가자 잠깐만 나 아무 점 먹 아 드론 이거 설치 안했다 참 아 앞에 날사람 저요 아니 아니할게요 저요 야 생선 믿는거 나한테 생선 믿다가 낙지 어? 저거? 아 나 따라와 잠깐만 아 그쪽으로 빨리 와 빨리 어디로 가요? 잠깐만요 아 여기 온다 일로 온다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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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층 님들 2층 글러고있어요 앞에 빙기 앞으로 빙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까지 앞으로 글랜사운나이스 앞에 가봐 아 여기가 없구나 킬 빨리 빨리 죽였어 죽였어 아 생선 아 예? 왜요? 아이 그 사 살잖아요 어 뭐야 왜 왜 나가 어 왜요? 니팀 아니니까 일단 피 갈아 드려요 어 맞다 어 해달래 해달래 어잉? 헐 왜? 왜? 야 너 어디 다리야 아니 나 발 짰어 아 델타 약하네 그러니까 스와이터스 잘 짤렸구만 발 썼는데 야 니 너 건축 설마 똥이 안짤냐? 그냥 발로 해 방어 뭐지? 저 안에 있어요 그 기지 안에 있어요 어 뭐야 아 깜짝아 3층 있는거 같은데 엘 엘 일단까지 진행한다 그냥 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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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에서 방어 그냥 밖에 있는거 같아요 아니면 3층에 있거나 지하에는 확실 없어요 그냥 뻑해 뻑이면은 살이 뻑뻑하죠 어디있어 어디있는거야 밑에있나? 잘 안되네 먼 산 언저리 저저리 겉절이 겉절이 니 왼쪽 니 왼쪽 뒤로 와봐 거기서 들어와 아니이 너 거기 여기 밖에 있어요 들어와 니 앞에 앞으로 가다가 왼쪽에 있잖아 거기서 들어온 그 비행기 앞쪽에서 온다고요? 뒤 뒤 어 아까 잠깐만 네? 그냥 보는게 여기 잠시만요 알파포트쪽 앞으로 그니까 어 어 있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조심 없는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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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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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여 안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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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안에있어요 오케이 안에있어 그냥 숨어있어요 깊숙이 숨어있어요 안보여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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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샷건 다 썼어 이제 얼마나 샷건 다 썼으면 이봐 자네 나는같이 긴 매치 포인트 3라운드 공격 칼칼 그래요 아 진짜 슬래지 하려면 누가 가져가네 아 하세요 님에요 본인이 자신이 아 저 델타 저 인성봐라 지가 가서 하네 아 저 인성봐라 음 음 난 항상 기다리지 뭐래 근데 왜 내가 왜 상대방 자꾸 나가지? 아니 133미선인데 왜 어떻게 된거야 왜 왜 왜 다 나가지? 쫄아서 나가 아 아마 마스크 했다 하하 잠깐만 지금 상대방 100 100 100 100 102짜리 있고 67 아 133 있구나 저 레벨 왜 133이지? 물렙인가? 물렙인가? 물렙? 아까 우리랑 똑같은 위치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구나 침실이요? 아니 침실 아니라 앞에 회의실 같은데 회의실 회의실 앞에 제가 있는데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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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산 언 저리 앗 저기 어떻게 올라갈까? 3층 올라갈까? 왜왜 뭐야 오리야 비행기야? 아 저 앞에구나 얘 얘 복권 실패 아 글리칭이 안했는데 로또 실패 아 왜 죽었어 아니 제가 쐈어요 까 하지말지 어 외부에 저 없어요 거기 없어 글리치 반동이 너무 심하지 비카우 비카우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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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파토스 너 조심해라 나 그 앞에 계단 있잖아 나 거기서 죽었어 어 잠깐만 나 자꾸 됐다 조심 내 방패 때문에 그래 아 잠깐만 나 꼈어 아 됐다 계속 밀려 내 시점 봐봐 계속 밀린다니까 계속 밀려 글로 가지마 글로 가지마 아 쏘지마 어 잠깐 아 아 아 아 포그 유비 포그 됐다 가봐요 앞으로 보여요? 기지에 있네 기지에 여기는 내가 가겠네 오케이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 있다 오 잠깐만 오케이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저거 던지고 올라갈랬는데 떨어놨어 실수로 근데 잡았어 예 완승 완자의 승자 아 이상하다 그래요 그럼 저는 또 다음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일단 키스 좀 확인하고요 흠 아 델타 야 8킬이네 그러면 잠깐만요 자 두번째 맵 오리건 총이 있는데 오리를 겨냥하는거죠 오리건 아 이상한데 오리 총을 쏘면 오리가 나가는겁니다 자 총을 방황색으로 들어오면 꽥 하고 나갑니다 뭔가 이 부분 뭔가 둔 둔 둔 딴 이게 소리 작나? 오디오 아 소리 작구나 76만 맞추겠어 아 네 저기요 죄송한데 조용히 하고 캠 저희들에 둔 딴 둔 딴 젠베르 치명하네요 생선 당신 말이영 영이 뭐야 당신 말이영 말이 영 말이 영? 말이 말이 없다는건가 말이 영명 미안해요 계란말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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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 그만 만지세요 냄새 나요 네 마이크가 아니라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그만 만지세요 아 마이크가 있어요 어디야 마이크가 있으니까 소리가 들어간거지만 내장 그래도 당신은 율드은씨보다 똑똑합니다 됐죠? 제가 최소 님보다 똑똑함인정 엇 저올암뫪 어 여기 잡히인데 히히가 여기 여기 지하에여 지하에여 지하 지하이조 아 지하이 졸... 아... 내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겠어! 실패했다. 실패? 야, 저 당당하게 저... 스론이 책상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 팀킬! 그것도 헤드션? 절... 팬킬! 핵스테이 왼손으로 조니팀에 어? 상대방 카메라 보고 조심해요 서마이트 누구야? 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지하 좀 뚫어요 조심 숨아 숨아 빼 빼 빼 늦었어 늦었어 뚫어요 뚫어요 저거 어디서 오있었지 저거? 저거 밑에 그 구멍으로 바로 아래네 박세니 애쉬 없어요 우리 팀? 없어 애쉬 없구나 쏴봐 난 방패라고 맞다 만취 밑에 밑에 바로있어요 바로있어요 아이씨 나이스 형 부상 아니야? 살피 살피야 어 저기있다 오른쪽 오른쪽 구석에 두 명 네 네 뭐에요? 어 망했다 망했다 아 참 난 왜 칼빵이 안되지? 됐다 조심해요 나이스 아아 쟤네 피토 진짜 많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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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 그거 입었잖아 갑옷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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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1대4 와 진짜 안죽니다 근데 됐다 지금 움직여 아마 지금 상대방 당신 위치 알고 아마 올거에요 위에서 내가 룩을 거의 다 깎아 놨는데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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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 아 헤드헤드 헤드헤드 헤드 헤드헤드 헤드헤드헤드 야 반응소 좋자네 네 뭐해 보러 흐헸헣 허 짜거! 짜그! 중국어인가? 그래요? 따그! 뮤트 루크! 아! 아! 아르! 엔티나!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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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베리케이드 룸! 프로텍트 바이오 하자! 저 필요해? 응? 조절해 조절해 네? 잠깐만 채팅 못 떴으면... 저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됐다 뭐야? 아! 늦었다 아! 잠깐만 그... 갑옷 안 풀어요? 갑옷? 갑옷 안 풀어요? 갑옷?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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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드론! 없앴어요! 다 없애요! 에잉? 쟤네... 쟤네 뭐지? 노린가? 원숭인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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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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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지? 뭔 소리야?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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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여요? 에이 중국한테 짠길 하지마 그거 별로 안 좋은 편이야 비하는 거야 그거 왜 안되고? 중국인가? 위로 오나? 주차장 쪽에 있어요 주차장 스팟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들어갔어 주차장 스팟 하려고 하는 순간 사라졌어 오랫단 말이야? 어... 하나 더 오... 어디? 어디? 오... 에잉? 델타... 뭔데? 아니 왜 죽여 아니... 내가 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들어왔어 아 죄송해요 저기 있다 알파수 너 빼 빼 빼 빼 빼 아... 아... 아니 저거... 킹 차이 얼마 안 나? 내가 왜 이렇게 잘 맞지? 오히려 내가 더 죽은데 핑계 어디서 맞은 거야? 왜? 아 저기 있는데 왜 안 잡히냐 센서 뭐해요? 숨어있어요 에잉? 아 부엌 아 부엌 있구나 뒤에서 손질했어 뒤에서 손질했어 이번 판은 조금 이상하구만 서로 팀킬하고 있어 뭐하지? 저네는... 근데... 이상한게... 쟤네는... 지들끼리 튕그리는데 우리가... 지고있어요 뭔가가 있어 이거 한명이 잠수구나 아니면은 그냥 잠수에요? 몰라요 그... 모르셔 죽었는데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네 움직이면은 움스움스 이봐 자네들 아까 벨타포스님 죽어서 그妈اد 이따가 자 여기 있지 아 지하 조금 귀찮은데 아 아 못 들었다 아 대단히 외자국 가만있지 트롤인가 전설의 부모님 크리티컬 카메라지 카메라 전설의 부모님 크리티컬 아 그쪽말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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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이게 없겠지 쟤 저기서 뭐해 깜짝아 놀래라 나 님네 다 들어간자고 아무도 없자고 들어갔는데 조심해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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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지마요 서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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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는 뭐야 나 나 나 여기 뚫어 벨타 아 이리와요 야 빼 빼 빼 뚫어 뚫어 아 내려가 누구 있어 어 있어 있어 내 앞에 잡아봅시다 아 이거 뚫지마 뚫지마 저기 누구 있는데 잠 쌈싸먹히겠다 아 봤는데 차권 총알이 안나와서 갑자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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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음기 기고하시네 네 여기 있다 아 저기 앞에 있다 싸 싸 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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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긴거 아니에요 네 아 얼마나 해야되는가 이거 아 진짜 아 이제 이겼네 아 참 아 이게 다 델타 때문이야 아 님 때문임 펄스 쓰실뿐 퍼 아 펄스 나 야 너 룩해 너 빨리 룩해 룩 뭐야 왜 바꿔요 왜 님때문이냐고요 님이 죽었으니까 아 잠깐만 왜 이거 아 룩샷권했다 잠깐만 어때요 아 샷권 펌프 샷권이라서 잘 안좋아요 저 그걸로 그걸로 그때 역전한 적이 있어요 웃기고 있네 샷놔 야 저 인선보소 웃기고 있어요 하하 하하 바이오 하자 아 이는 역시 여기다 줘야 되는 것 같아 야 룩 빨리 줘 이거 아 봐 여기 아주 확 터졌네 아 장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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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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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디켰어요 아 내놔 빨리 룩 자 아 드론다 아 나 쑤지마 아 나 쑤지마 나 쑤쑤 나 맞았어 아 잠깐만 어? 드론? 쇼파밑에 드론 껴어 잠깐만 에? 왜요? 저 지하에 있을게요 그냥 해봄? 아 저도 같이 가요 아 오지마 왜?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애들 오면 안돼 아 싫어 저쪽에 한명 어디로 가요? 잡았어요? 아뇨아뇨 전 게임잠하고 있을게요 모두의 마블 아 이거 헤드가 잘 보인다 누가 잡혔는데 누가 얼른다 안보이는데 우리 갑칸 있어요 아 깜짝아 왜요? 저희 그 딴 그냥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인줄 알았어 3층 여기여기 숨어요 숨어 일로와요 일로와 일로와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잖아 3층 사단인데 네 계속 봐봐요 그 펄스로 이쪽 제쪽 이쪽이 뭐 잡혔어 이쪽 어딘가 오오 조심 피해요 아 저 여기서 피해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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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 저기서 뭐하지 응? 응 다 있다 지금 있다 여기 일로와요 일로 여기 한명와요 일로와요 예 지금 윤대윤씨 있는 쪽에 옵니다 누구 양쪽에서 온다 온다 사다리에 없어요 그 쪽에서 그 쪽에 올거야 아마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여기 왔어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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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아 하지말라니깐 아 스와트님 아 거기 있구나 일로오고있어 일로와 저기 표시한거 나이스 가면 나이스 조심해 위 위 위 있다 위 있다 위에 있다 바로 위에 있다 위에 두명 다 있어요 두명 다 있어요 깜짝아 어잉? 오 오오 나이스 수완님 아 샷건 좀 가져야지 이렇게 찌질하고 기방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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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코도 샷건 있습니다 아까 윤대윤씨 두명 아니었어요? 아니 한명 한명 제가 봤을땐 한명이었어요 근데 걔 죽었어 뭐야 밑에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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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왔대 얘? 지하에 퓨즈있어요 지금 올라오고있어 계단에 꼭 키친거 그리 오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온다 온다다 나이스 쏴요 쏴요 쏴 쏴 쏴 아이 헤이 또있나? 야 아니 야 멍청아 죽었다 여기거 못죽냐 쏴야 빨리 쏴 쏴야 빨리 쏴 나이스 아 저 혼자 남은거구나 아니 저거 쓰러져 있어서 점령이 되나? 아 무효가 되구나 아 무효래 무효래 유효 유효 그래요 아 썰마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 정말 아 하세요 하세요 그럼 저는 퓨즈를 하겠습니다 내가 썰마이트를 하겠어 역시 델타 당신이 리드를 해줘야 돼 아 잠깐만 내가 슬레이지 하려고 했는데 아 델타 해버리네 델타 델타 대다 델타를 하면 굳이 생각나는 드립이 잘 없어요 어려워 델타 델리만주가 탔다 왜요? 벅차 아 저기 서리더 으악 스왓하면 스왓 그거고 델타 하면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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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만주가 탄거고 2층 같은데 어 델타님 잠수신건가? 그거는 아니 뭐야 그럼 이때까지 컴퓨터 델타의 아이디어로 한거에요? 5분동안 아 이거 왠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아 이거 퓨즈를 괜히 고배율 두준대 카메라 파괴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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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파포스 우리 삼촌으로 갔다 랩필 걸어? 랩필 안타는게 좋을걸요 2층에 있겠죠? 어 뭐야 아 깜짝아 놀래라 아 깜짝아 아 놀랬네 진짜 자아 아 아 몰라요 일단 제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여기네 여깄네 여기네네 델타가 좋아하는 사진 있는곳 여기 서마이트 여기 뚫어야겠다 거기라고 내가 잘 알지 아 뭐야 오마이트 PC 일로와요 PC님 여기와요 지금 이거 좀 알아보고 있어봐요 여기 혹시 이거 폭탄전이죠? 찾았어요 아 이거 잘못된 데 다 있네 아 아 여기 있어요 여기 한 명 엎드렸어요 여기 온다 온다 여기 여기 머리 보여서 좀 노리기는 여기 안 돼있어요 안에 방패 있는데 안에 또 있어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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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루크루크루크 예? 들어와 어떻게 된다 지금 조심해 조심해 수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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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오케이 아 빨리 죽여줘요 앞에 풀었을 때 더디 있는 거 같은데 어 더디 있어 조심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앞에 봐 더디 있어 조심해 아 아 진짜 뭐해 플루스트를 더 밟았어 나이스아 역전승 와 나이스 어떻게 써요? 오 나 딱 들어가니까 와 저 일단 헥스네 역전승 예 그래요 흫 왔어요 역전 자 그럼요 저희는 이까지만 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아 그래요 감사 테스트 연구소 창 연구소 뷰티가 스타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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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다! 도라가 벌리다며 쓸지 원하자! 스타벌이다! 스타벌이다! 스타벌이 오면 안 돼! 서울만! 스타벌이다! 스타벌이다! 위치의 위치에 변화가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리액티브를 다시 시작합니다.